다 언어 사회 아닙니까? 한 나라에서도 여러 언어들을 다 배우고 하고 그러죠? 또 언어도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네. 언어는 이제 언어가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라틴어가 바탕이 돼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언어든지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이 유럽은 여러 언어가 여러 언어 문화적 배경이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유럽연합을 만들었고. 또 학생들 간의 교류도 많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벌써 최화가 됐습니다. 아. 다양한 언어를 내가 구사할 수 있어야 글로벌 시대에 생존하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 4억의 국어. 평균. 평균 4억의. 네. 평균 4억의 국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또 분단까지 돼서 거의 섬나라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원어를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인 거는 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이런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 역사가 그건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협한 국수주의로 우리 문을 닫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국력이 쇠퇴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민주화를 당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타문화하고 소통하고 융합했을 때는 우리 국력이 융성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계화 교육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직업만을 쫓지 말고 너른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교육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더의 조건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책을 제가 보니까 다섯 가지의 C, O, C를 들으셨던데. 그것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글로벌 리더들, 많은 글로벌 리더들하고 교제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분들의 오늘을 있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뭘까. 이거를 관찰하고 분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영어로 5C라고 그랬는데요. 우선 인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 캐릭터.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말할 것 없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컴퓨턴스, 능력.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트먼트, 헌신이라고. 헌신성. 헌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스, 소통능력. 네. 이 다섯 가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키워주는 교육이 글로벌 교육이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능력. 그것도 학업능력.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키우는 거 아닌가요? 정답을, 정답만을 지향하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기에는 우리 교육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격과 헌신성을 키우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성교육. 인성교육입니다. 이런 것 지금 부족하다. 아주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그 월트 베팅거라고요. 이분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대학 때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4.0. 그러니까 올 A를 맞고. 만점. 만점을 맞고 졸업시험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 이거 졸업시험을 아주 잘 봐서 내가 4.0 만점으로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다. 마지막 시험만 만점 받으면 졸업이 만점이다. 졸업이 만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경영 과목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이 와가지고 시험 점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보니까 없이 백지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백지인데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군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기업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대로 다 가르쳤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건물을 청소하는 아줌마의 이름을 써라.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팅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낙제를 받았어요. 몰랐군요. 이름을. 이름을 몰랐죠. 이름이 이제 도티라는 여자분인데 몰랐죠. 그걸 지나쳤던 거죠. 공부하느라 바빠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관악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고 기업 경영인으로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드 베팅거? 베팅거. 그 사람보다 그 교수님이 훌륭하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분인데요. 내가 충분히 더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시험을 통해 배워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름도 알아야 한다. 그걸 가르친 거죠. 교수님이나 저나 동시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1등을 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국제사회에 나가보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성공방정식도 여러 가지다. 또 다양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끼게 해야 되겠다. 남에게 배려하고 희생하면 나에게 당장 손해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런 배려, 희생, 헌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기본적인 인품, 인성, 인격.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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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이건 꼭 학교에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육은 제가 볼 때는 가정과 학교, 공의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특히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나 서구에서 보면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고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유사점도 있습니다. 유사점이 뭐냐니까 교육 여래 측면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두 나라라면 저는 유대하고 한국인으로 됩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 교육열이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대 어머니들. 영어로 이제 GC mother라고 합니다. GC mother. 유대 엄마. 유대 엄마 하면 서양 사람들은 억척스럽고 자녀교육의 극성인 여자를 생각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하고 틀린지는 뭐냐. 어떻게 달라요? 교육 방향이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 방향이 저희는 1등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등이 되기보다는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개성. 개성. 유니크한 사람. 독특성. 너희가 어떤 분야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틀린 걸.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던가요? 혹시 옆에서 지켜보시죠? 봤습니다. 친구들이 많고 저는 또 관찰을 했으니까요. 유대인의 교육은 토론교육입니다. 토론교육? 네. 토론교육. 유대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남이 한 이야기를 외워서 하는 것은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평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토론을 하나요? 토론을 합니다. 그래요?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없고요.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제가 그게 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냐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과연 정답이 있을까? 저 자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연과학, 우리가 배운 자연과학의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건 법칙이죠, 법칙. 법칙인데요. 그런데 물도 양은 그릇에 넣어서 끓어봤더니 97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유리 그릇에 넣었더니 10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자연과학도 하물며 정답이 없는데. 답이 여러 가지인데. 사회과학이 우리가 배웠던 정답. 이게 과연 뭘까? 우리 교육이 부족한 점이 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집에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토론을 하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해라. 도전하되 창의성과 개성을 가지고 해라.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그런 창의성을 보상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평가를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통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조금 독특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해주는. 그게 제도적으로 교육에 반영이 돼 있다. 이게 아주 큰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엉뚱할수록 칭찬해 주나요? 엉뚱할수록 칭찬해 주나요. 우리는 엉뚱할수록 도태되죠? 그렇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개성과 다양성 이것만 하다 보면 기분을 또 잃게 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회 전체가 보건력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창의성이라 하는 것은 또 아까 세계화 교육 면에서는 또 대단하거든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에티켓이랄지 예의랄지 또 품위와 소양이랄지 중법정신 이런 걸 또 잘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맞아요. 기본 인격과 헌신성에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창의력 그리고 개성 이런 걸 하더라. 유대인들 못지않은 또 그런 좋은 교육법이 어느 나라에서 혹시 보신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글로벌 교육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할 거 없이 다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재 경쟁이라는 게 어느 한 나라 내에서 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직업이 벽돌고기든지 요리사든지 모든 직업에 있어서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하는 시대로 돌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교육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류층은 제가 볼 때는 세계화 교육을 자녀들을 시키기 위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해외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언어 교육 시키고요.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서민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민층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글로벌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쉽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들고 노력이 듭니다. 그래도 그건 국가가 해야 된다. 또 부모가 해야 된다. 우리 시대에 저는 민권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받는 사람들은 소위 빈부격차가 우리 시대의 빈부격차를 결정지는 거는 토마 피켓티라는 사람은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의 소득격차 신분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더 커진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글로벌 공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건 그야말로 투자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요즘 우리 경제 침체, 신성장 동력을 못 찾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새롭게 글로벌 교육으로 해야 거기서 신성장 동력도 찾고 새로운 경제 활력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저와 똑같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산업화, 정보와 민주화, 이걸 거치면서 경의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게임의 룰이 바뀌었거든요. 그 게임의 룰을 바꿔줘야 신성장 동력이 생기는데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가 후발주자에다가 이제 선도자가 됐는데 우리가 모방을 하려도 모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의 교육을 바꿔서 결국 이걸 유지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 신성장 동력, 경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녀 교육, 또 아까 유대인의 부모 교육, 가정 교육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